안녕하세요. 버기라는 댄서 네임을 가지고 활동 중인 김성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올해로 춤을 15년차 추고 있는 베테랑 댄서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익살스러움, 멋있음, 섹시함, 귀여움 등등 다양한 이미지를 안무에 따라서, 음악에 따라서,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만능 댄서입니다. 스맨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